성화봉송 주자가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달리는데 운반하는 것은 그 방사능인거죠. 이것을 도쿄올림픽을 비꼬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하는가 한국 민간단체인 반크가 올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화봉송 장면을 마치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패러디한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든 생각입니다. 물론 댓글을 확인해 보면 반크의 입장에 좋아요로 답하신 분이 싫어요로 답하신 분보다 4배정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반일 감정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반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오로지 일본을 골려주기 위해서 그 같은 포스터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별 생각 없이 재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일본을 골려주기 위한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포스터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건 개요입니다. 반크는 주한일본대사관 신축공사 현장의 펜스에다가 2월 8일 날 도쿄올림픽에 성화봉송 주자가 방호복과 방동맨을 착용하고 달리는데 운반하는 것은 그 방사능인 거죠. 이것을 도쿄올림픽을 비꼬는 패러디한 그런 포스터를 붙이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 포스터 내용이 도쿄올림픽은 물론이고 부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지역을 야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게 됩니다. 2월 8일자 요미루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포스트 공개 이후에 외무성과 대해조직위원회가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에 부쿠시마와 올림픽을 깎아내리는 행위로 엠블럼의 무단 사용도 강가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엠블럼의 무단 사용이란 것은 그 포스트를 보면 오륜 마크가 찍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다음 질문은 일본 측의 반응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서가요시대 관방장관은 2월 13일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포스트와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현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포스트 내용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이렇게 답합니다. 다음은 한국적 반응입니다. 방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외부로부터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포스트를 제거하는 일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적을 정부 또한 굴러들어온 반일감정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개입했다가 다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일본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쿄올림픽은 일본 정부로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행사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한테도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동일본대지진이라는 그런 큰 재해를 극복하는 업적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3월 26일이죠. 26일부터 121일간 펼치지는 일본 내의 성화봉송 행사의 출반지를 상징적으로 동일본대지진 직후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본부가 설치됐던 데이빌리지를 지정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긴다는 것이죠. 그 입장을 한 번 바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주최척이 되어 있다면 올림픽에 상대방의 공격에 남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죠. 우리가 주최척이 되면 일본이 우리를 만일 걸어 봤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평소와 좀 다르게 더 섭섭하거나 더 또 기분이 언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 상대방의 아픈 부분이나 상대방의 숨기고 싶은 부분을 굳이 그렇게 긁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방크의 젊은 분들은 항상 대결구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은. 그러나 좀 넓게 좀 멀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야기죠. 이웃한 국가 입장에서 수십 년 만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인데 바로 이웃한 나라에 비교적 교류가 많은 그런 이웃한 한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일본이 치르는 큰 행사에 좀 힘을 더해준다 이렇게 좀 넉넉하게 좀 넓게 좀 아량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좀 더 훌륭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길을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같은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방크의 젊은 분들 같으면 가슴에 와닿지는 않겠죠. 그러나 조금 나이가 들고 세상의 옆을 앞을 좀 좌우를 볼 수 있는 상황이나 처지에 처하게 되면 조금 손해보듯이 좀 행동하는 것도 좋겠다. 꼭 굳이 상대방이 아픈 부분을 계속 그렇게 찔려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